안녕하세요 물감나라 부송선TV입니다. 오늘은 회사 사옥용 건물로 추천드리는 인천작전동 건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권으로의 빠른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의 유지인 작전력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작전력 공용주차장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며 사무실 건물로 리모델링된 상태좋은 현재 회사 사옥으로 사용중인 건물입니다. 대지 211.5제곱미터 면적에 건축면적 123.95제곱미터 연면적 529.65제곱미터로 1993년도에 제1층 지상 4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균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글린생활주설로 되어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235만8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15억원입니다. 전층 전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임대시는 월 400만원에 수익 가능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작전력은 GTX-DE 신규노선 계획에 따른 GTX와 일반역의 복합환승센터로의 건립이라는 호재가 있다는 점과 전국의 개별 공시직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상승한 지역 중 한 곳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